안녕하세요 미디양입니다. 이번 시간엔 EQ 기초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Q는 equal, equalizer죠. EQ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소리의 이해를 통해서 EQ의 배경이론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구성요소로는 기본적으로 1번 주파수가 있고요, 2번 진폭이 있습니다.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frequency라고 하죠. 진폭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amplitude라고 합니다. 주파수는 초당 진동수를 얘기를 하는데 소리가 초당 몇 번 진동하는가 이것을 말을 합니다. 단위로는 헤르츠를 쓰고 있고요, 영미권에서는 헤르츠가 아닌 헐츠라는 발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소리가 나오는 진원지가 있습니다. 스피커를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 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원지로부터 귀까지 예를 들어 1초 동안의 소리가 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 second 그랬을 때 진폭이 위에서 아래로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바로 1Hz가 되는 겁니다. 1Hz 1Hz 네, 글씨를 잘 못 써서 만약에 이제 100번이 반복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 진폭이 네, 100Hz가 되고요. 1000번이 반복이 된다면 네, 1000Hz가 됩니다. 1Hz의 진동이 1000번 반복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소리를 통해서 들어봐야지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FL Studio에서는 마스터 채널의 비주얼라이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내장 이펙터죠? 웨이브 캔디 프리셋에서 블랙박스라는 프리셋을 사용해서 눈으로 네, 헤르츠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소리들을 측정할 때 가장 좋은 소리가 어떤 거냐면 사인파입니다. 순수한 사인파 FL Studio 내장 가상악기 중에 3XOSC라는 Synth Classic에 있는 사인파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다 끄고요. 순수 사인파만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음... 이 정도 A2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리의 진동이 110번 1초에 110번이 있다 보니까 약간 저음이 나죠? 네, A1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55번 그래서 55Hz가 되는 겁니다. 더 높게 갖고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1760Hz 1초당 1760번의 소리의 진동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들어보시니까 대충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음악을 믹싱을 할 때 어떻게 쓰냐 하면 만약에 노래를 녹음을 했는데 목소리에 있어서 조금 고음 부분이 약간 조금 듣기가 싫은데 하면 고음 부분을 살짝 내려주는 겁니다. 또는 아, 난 저음 부분 괜찮은데 약간 좀 저음 부분을 살려줄까? 하면은 저음 부분을 살짝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EQ잉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단은 EQ잉을 할 때요. 좀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20Hz에서 20kHz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청주파수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E2하나 E2상 같은 경우에는 비가청주파수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가청주파수대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나 귀상태에 따라 사람마다 현저히 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귀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서 가청주파수대 조금 높이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20대 기준으로 20대 평균 하면은 35Hz 정도에서 18,000Hz 정도까지 듣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도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여러 이어폰들을 크게 많이 듣는 분들이 많아갖고 이렇습니다. 더 낮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만약에 믹싱을 한다 하면은 어떨까요? 고운 부분을 놓치면서 믹싱을 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굉장히 플랫하지 못하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귀관리를 열심히 하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높낮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진폭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진폭은 소리의 뭘까요? 진폭은 소리의 크기를 말을 합니다. 단위로는 데시벨이라는 것을 쓰고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죠? 데시벨. 그러면 이 주파수와 진폭이 만나면은 EQ잉을 할 수 있는 바로 EQ의 가장 기본적인 게 됩니다.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Frequency와 Amplitude를 합치면요. 일단은 수직과 그 다음에 수평으로 선을 쫙 긋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직 같은 경우에는 적어볼게요. 데시벨. 네. 소리의 크기죠? 진폭이라고 해도 좋은데 데시벨이라고 쓸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헤르츠 주파수 소리의 높낮이 이런 거죠. 데시벨 같은 경우에 제가 왼쪽에다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네.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데시벨 정보가 있고요. 헤르츠 같은 경우에는 1K 2K 5K 10K 20K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로측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하면은 나는 약간 고운 부분을 올려주고 싶은데 하면은 고운 부분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겁니다. 완만하게. 그렇죠? 아니면 또 이거 저은 부분 좀 이상해. 나 저은 부분 내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내려도 되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이 퀸의 가장 기초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양이 이런 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쩔 때에는 고음을 올릴 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올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음을 내릴 때 마찬가지로 나는 저음 부분을 다 내리지 않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뾰족하게 난 내리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커브라든지 아니면 큐값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통해 갖고 이런 처리들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키로 각각 다른 주파수의 볼륨을 다른 양으로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 키우는 건 뭐라고 할까요? 부스트라고 하고요. 줄이는 건 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이키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부스트 또 컷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위로 올렸던 거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부스트 아래로 내린 거는요. 컷 근데 이런 부스트 타입이나 컷 타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런 커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부스트 앤 컷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면서 하는 이큐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노브를 돌려 갖고 하는 이큐도 있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이큐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어려움 없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을 살짝 좀 외워두셔야 돼요. 외우면서 아 이렇게 이제 이큐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대에 뵙겠습니다. 에게 뵙겠습니다.